나 몰랐다! 이 식혜에 가퍼니 하는 거 5, 10, 오케이! 야 깨보자! 마지막 하나 더! 빨리 하나 더! 자, 또 봐야!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10개 5점 이제까지 함 아랑입니다. 파티는 MZ세대의 메커 인계돈에 왔습니다. 인계돈이 왜 왔느냐? HDEX HDEX 우선 모른다? 제일 잘 하시는 분에게 100만 원 하는 HDEX 상품권과 더불어서 운동 맛있게 하시는 다섯 분에게 10만 원권에 상품권 또 드리고요 참가자 모든 분에게는 저희가 HDX 반팔티를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DX와 함께하는 풀피플 풀업하시다 인계동편 풀업 하나 하시는 만큼 추가 할인율 그럼 최대 15% 그냥 보시는 분이나 HDX 구매하시는 분 모두 할인을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어 반갑습니다 사진 찍어도 되는데 운동 좀 하세요 아니요 참가만 해도 사항공 뭐예요? 예전에 풀업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요 야야 야 힘 잘 준다 지금 오늘 참가자 중에 제일 많이 하잖아? 100만원 상품권 띄겠습니다 군대에서는 좀 많이 했었는데 군대 몇 개? 군대에서는 조금 살짝 갈아 섞어서 한 20개는 했던 것 같아요 야이씨 맞아요 그럼 하나 더 내려가야 해 친구 너내려 오케이 셋 넷 좋다 다섯 다 보고 있다 여섯 나 도와줄게 자 일곱 자 하나 더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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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 마지막 하나 음 오케이 저희가 HDX에서 나온 이 운동부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10만원 상품권 드릴 거예요 그럴 테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여자친구 있어요? 오늘 헤어져서 어? 골로가 좋다 26살 김철현이라고 하고 아 철훈 씨 예 어 병원이야? 아니요 일하고 있어가지고 일하다가 팬 너무 팬이어서 과장님이 일하다가 나왔대요 하나 좋다 다들 좋아 둘 셋 나이스 고마워 넷 다섯 야 열 개 남았어 여섯 좋아요 좋아 일곱 됐다 여덟 아홉 열 자 다섯 개만 더 근데 여기서 계속 당길 수 있는 만큼 당겨 왜냐면 제일 많이 당긴 사람한테 이거 백만 원이야 오케이 셋 열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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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좋아 하나 더 하나 더 일단 해봐 야 오케이 야 여기서 끝까지 해야 돼 이제 도전이야 자기 형의 도전이야 레츠고 열 여섯 오케이 야 두 개만 더 해보자 어홉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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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아 더 할 수 있어? 한 번 더 멈출게 너 영웅 너 영웅 자 밀어 밀어 내가 밀어줄게 자 가자 아 오케이 열 여덟 개 와아 이거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HDX 하시는 분들 15%를 할인율을 적 해주셨습니다 야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여자친구 있어요? 아 여자친구 저기서 보고 있어가지고 저기 노란색 머리 저 분 반갑습니다 마랑입니다 여자친구분은 어떻게 운동 좀 하세요? 못해요 못해요 이거 남녀친구한테 도와줘서 세 개 하면 선물 드릴게요 자 발 빼고 자 둘 하나 자 두 개 더 자 둘 자 마지막 하나 더 하나 더 빨리 하나 더 자 그만 하나 오케이 상품 주세요 상품 주세요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자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스물 여덟살이고요 수원사는 이상민이라고 야 이상민 씨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냥 풀은 뭐 좀 각 좀 튀세요? 아니요 아니요 잘 못하는데 티셔츠가 너무 탐나서 운동은 잘 안 해요? 오늘도 갔다 왔어요 오늘 등운동 했어요 풀업을 잘 못해요 하나 내려서 오케이 둘 자 컴온 야 멀었다 내가 멀었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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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와서 해주세요. 네, 따라다녀겠습니다. 자,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수원에 살고 있는 24살 최한민이라고. 오, 잠깐만. 근데 왜 힘줘? 야, 광배.. 야! 광배 좀 있다. 그리고 딱 방금 풀업을 잘 할 것 같아. 몇 개까지가 최다예요? 아, 근데 오늘 등 운동을 하고 가가지고. 등파 운동을 하고 가가지고. 고! 하나! 둘! 좋다! 잘 좋다, 셋! 야, 했다, 했다, 넷! 자, 다섯! 오케이, 나머지 다섯 개. 하나, 둘, 둘. 오늘 최고가 여덟 개거든? 그거 깨봐! 아홉. 열, 오케이! 야, 깨보자! 하나, 열, 둘! 여덟 개 오늘 최고야. 저건 백만 원이 네 거야! 엘츠고! 자, 열, 넷! 오케이, 좋아. 자, 일단 4개. 타이가 3개. 자, 2개. 저런다, 자, 마지막 하나 하면 동점! 야, 됐다! 자, 이제 좀 쉬었다가. 하나, 당겨봐, 당겨봐, 당겨봐. 오케이, 11개. 일단 신기록입니다. 예! 20개 일단 20개 좀 이따 연락처 좀 주세요 만약에 1등 하게 되면 저희가 저거 드릴 거예요 반갑습니다 네 살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어? 아 군대가? 네 감사합니다 마랑TV에 나왔다 영상 보여주면 인기 많아 운동 좀 하십니까? 잠깐 제가 검사 좀 해볼게요 운동 안 하는구나 자 하나 자 둘 자 군대 가니까 빨리 해봐 해봐 자 셋 아 넷 자 올려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마지막에 열 오케이 내가 저거 빨리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갖고 이 친구한테 10만 원권 주세요 옷 사서 운동 열심히 하라고 부모님을 위해서 딱 한마디 해주세요 나라 잘 지키고 계세요 와 중성 운동 좀 하셨습니까? 운동은 취미로 취미로? 취미로?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뭐예요? 어.. 빠랑 유튜버 보기 100만 원권은 오늘 최대로 많이 하신 분인데 지금 최대 기록이 20개예요 어? 20개 가뿐히 합니다 워! 자 하나 둘 야 가동감 너무 좋은데? 셋 넷 다섯 여섯 야 일곱 여덟 아홉 열 여섯 넌 뭐야?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넷 열 넷 너무 많이 내리지만 그냥 바로 올려도 돼요 열 다섯 오케이 열 다섯 야 너무 잘한다 열 일곱 열 일곱 그냥 쉬었다가 아 쉬었다 쉬었다 한 번 바로 내려가면 안 돼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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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여덟 컴온 나 좀 더 해줄게 세 개만 하자 세 개 세 개 열 아홉 오케이 자 죽겠다 그냥 빨리 이 친구가 가동 보는 거 너무 좋아 근데도 여러 개 했거든요 일단 이거 상품 주시고 이분한테 10만 원권 주세요 10만 원권 HX 제가 상품권 드릴게요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참가자인데요 네 운동하고 술 먹으러 가려고 왔어요 아 이 친구 진정한 근성작을 아는구나 야 하나 잘한다 근데 야 전 운동 다 잘한다 몇 개요 지금?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자 하나만 더 해봐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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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 오케이 와 좋다 오케이 오케이 아오 오케이 술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반갑습니다 저 뒤에서 뿌듯하게 쳐다보셨죠? 커플 정말 싫다 좋습니다 운동 좀 해요? 집에서 홈트합니다 응 아홉은 홈트인 것 같아 자 하나 오 좋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야 여섯 다섯 개 해봐 그냥 여섯 다섯 개 해봐 두 개 줄게 저스트 거 줄게 여섯 친구 거 가져가자 자 자 마지막 하나 하나 가만 자 더 당겨 봐 오 좋다 자 한 번만 자 하나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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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니 멤버들만 한다면서 너무 잘한다 준영씨 자기소개 네 인게돈 커피스미스 점장 오준영이라고 합니다 점장님이세요? 아 네네 나 아까 저기서 마셨는데? 네 아까 봤어요 동생이 사이즈업 해준다고 해서 아 사이즈업 해준거에요? 어쩐지 다 못 마셨어 땡큐 베리 마치 잠깐만 하나 둘 셋 잘하네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아홉 열 야 나이스 열하나 끝까지 해봐 둘 너의 한 개를 테스트 해봐 열 넷 레츠 고 점점이 한 개를 열 다섯 자 컴온 열 여섯 자 하나만 더 해봐 열 일곱 볼 수 있어요? 네 나이스 됐어요 그만해 사진 찍어주시면 안 돼요 네? 아우 저 저 알아요? 네 어 그래요? 오케이 자 그럼 사진 한번 찍을게요 됐습니까? 고맙습니다 운동 좀 해요? 네 운동해요? 잘해요 잘해요 운동 잘해? 잘해요 이거 프롭 챌린지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라도 들면 상품 줄게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수원 사는 열아홉 살이요 하나만 당기면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여기 올라올래요? 어디요? 안 되지 안 되지 오케이 자 안 되죠 점프를 해야 돼 점프를 해야 돼 점프요? 어 어 오케이 축하드리고 야 근데 뭐 운동 뭐 하세요? 그냥 턱걸이 그냥 맨몸 운동만 하겠습니다 오 야 오 씨 나도 못 할래 야 자 레츠 고 자 하나 오 야 뭐야 둘 셋 넷 오 잠깐만 너무 잘했어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야 끝났는데? 몇 개지? 열 열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가자 열다섯 열 여섯 열일곱 와 나이스 열 여덟 아아 일단 두 개내야 돼 가만 가만 오케이 마지막 하나 하나하고 일단 동점 오케이 자 이제 하나면 이제 1등이야 어 오케이 와 와 나이스 오 오 21개 인정 와 나이스 야 오늘 저만 더 아니 가동 범위가 너무 좋았어 야 혹시 몰라요 21개 그럼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놀아요 지금?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에 1등이 확장되면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19살 수원 미녀 운동 좀 해봤어요? 이거 해봤어요? 아니 한 번도 해봤어요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컴온 하나 둘 어깨 내려와 오 상품 주세요 와 자 오늘 인계동에서 진행한 풀투풀 풀업하시다 우리 현병환 이렇게 해서 응원하셨습니다 아 박수 우리 HDX 상품권 무려 100만원치 이야 일단 마랑님 이제 유튜브를 자주 보고 있는데 동기부 영상으로 네 지금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운동해서 더 몸 더 좋은 몸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야 역시 운동인답게 시작부터 끝까지 운동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HX 마랑TV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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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